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2022년 새해가 밝았고 2022년 1월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1심 재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예전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경찰 피신에 대해서는 내용 부인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용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임의성을 다퉈서 없애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무상 재판에서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의하면 판사가 물어보거든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취지로 부동의를 하는 것이냐 그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이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이후 기소되는 모든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찰 피신도 내용 부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312조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인정한다 일반인 분들은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실제 사실이 맞다 그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증거를 할 수 있다 내용이 아니다 내용 부인한다 그러면 그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 판사가 조사받은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기록에서 그 피신 조사 내용을 다시 빼서 검사한테 되돌려줍니다 결국 판사님은 경찰 조사 내용과 검찰 조사 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경찰에서 수많은 조사 과정을 거치고 검사님 앞에서 또 진술한 내용 사실관계 확인 내용이 판사님 입장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애당초 대법원 판결이 수사 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2011년에 판결된 2020도 2933 판결인데요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함으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형사성법 제 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하는 조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성법 제11조 311조 315조 316조 이런 진술서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수사 보고서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분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에 첨부된 어떤 계좌 내용, 핸드폰 캡처 내역, 핸드폰 수사 내용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외한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어떤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없앨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형사성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거 임부 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이 증거 임부 방식의 변화에 의해서 재판장님께서 실체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박근혜, 이명박 이분들의 어떤 재판 대응 방법과 조국 양승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지 전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재판 대응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이분들, 전 대통령 이분들 이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제가 평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1심에서 이분들은 증거를 다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재판에 불응한다든지 공소 제기를 한 부분에 어떤 항거하는 의사 여러 가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분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다 동의했습니다 증거를 동의한다는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던 모든 어떤 대상 참고인 분들, 증인 분들, 조사 대상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우선은 동의를 하고 증거 능력을 부여한 상태에서 증명력에 대한 판단만 재판장님한테 그 이름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내지 제가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국 내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전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부동의를 했다라는 의미는 해당 진술에 대한 조서에 대한 진술을 한 당사자들을 모두 증언을 붙여서 경찰 내지 검찰 조사의 내용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다 확인하는 과정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이 조사 내용이 실제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된 것인지 다 증언,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이 확인될 수도 있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좀 불리익한 부분을 강요나 회유에 의해서 진술된 부분이 확인될 수도 있고 결국 기존 진술이 있긴 하지만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을 통해서 기존 진술과의 차이점도 확인될 수가 있고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법정 안에서의 공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의 재판 대응 방법에서는 증거를 싹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변호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을 테지만 지금 조국 내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대응 방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혼자서 재판을 받는 경우와 공범이 두 명, 세 명 있는 경우에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찰 피신도 내용 부인하고 검찰 피신도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판사 입장에서,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범하고 같이 조사받는 경우라는 경우냐면 본인이 내용 부인을 해서 경찰 피신, 검찰 피신 내용 부인을 해도 다른 공범에 있어서 이분이 만약에 내용 부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동의를 해버리면 내가 부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공범의 어떤 증거 임부에 따라서 그 증거 임부의 의견 결과에 따라서 그 조서 내용을 판사님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범들 상호 간에 있어서도 조서 내용을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증거로 현출되는지 안 되는지 좀 구별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형사성법 개정에 따라서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피신 모두 내용 부인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증거 기록 검토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증거 기록에 누락된 수사 기록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증인 신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증인에 나왔을 때 신문 과정에서 현미 사실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실체와 다른 허위 진술을 하는 증언 내용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증인 신문 이후에 확인된 쟁점 사항들을 추가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 설득하고 또 입증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도 한 달에 판결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많고 일주일, 5일 중에서 한 2, 3일 정도를 재판에 할애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장님께서 그 증거를 검토하고 신문 사항을 파악하고 하는 그 업무 시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판결을 내려야 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신문 과정의 중요성, 증거기록 검토, 수사기록 확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 이후에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해서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찰 피신을 내용 부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재판 과정이 변하고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굉장히 잘 받아서 오히려 이거를 내용 부인하지 않고 그냥 동의를 했을 때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조금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경찰 피신이나 검찰 피신 내용이 일관적으로 본인의 무죄 주장과에 부합되게 될 경우라면 이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일관화되어 있고 무죄 주장을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또 어떻게 받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부분부터 중요하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 임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인 신문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사건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또 불리한 점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지 적절한 판단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